네 이 부분 보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해외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다가 한국대학으로 편입하여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교육심리학 숙사과정 마지막 학기입니다. 100세 시대의 20대인 제가 할 수 있는 최고 투자가 공부라고 생각했고 제 성격에도 취직보다 공부를 하는 게 더 어울린다고 판단했지만 진로 고민은 끊임이 없습니다. 어떤 공부를 어떻게 그리고 왜 하는지 알고 해야 의미가 있고 성공을 하지 그게 아니면 어영보용 삽질하다 학위만 받고 돈도 못 벌고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네 당신의 두려움이 현실이 됐어요. 축하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년 전부터 미국 박사과정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학위욕심과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다는 이유는 너무 공평했고 열정의 원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이라도 충분한 이유예요. 공평한 이유 아니에요. 단지 조건이 있어요. 부모 돈을 받아서 가면 그게 공평하고요. 자기가 돈을 뭐 학교로부터 받든지 다른 어디서 재단에서 끌어오든지 하면 전혀 공평하지 않고 아주 훌륭한 인생의 이유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가장 큰 차이예요. 올해 초부터 박사님을 알게 되어 책, 유튜브, 영상, 항심서 정말 열심히 듣고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새겨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저의 필살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준비해가지고 하세요. 하지만 어떤 필살기여야 할까요? 네 일단 장학금 받고 박사과정 가요. 장학금 받고 박사과정 못 가면 필살기도 못 마련해요. 그게 마련이 되면 장학금 받는 게 마련이 되고 미국에 가는 상황이 되면 저한테 개인 상담 받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전에 알 수 없어요? 네 그 전에 또 물으면 알려줄 수도 있어요. 네 답을 찾지 못할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미래에 대해 용기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목표를 명확하게 그려서 제 자신을 설득할 수 없다면 실행에 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훌륭해요. 반면 제가 목표를 시각하고 꽂혀서 열정이 있는 일을 하면 정말 지치지 않고 계속 파고납니다. 신이 나서 에너지가 가득 찝니다. 어떤 유형인지 알겠죠? 네 어떤 유형일까요? 놀랍잖아요. 이게 M자형이고 아이디얼리스트가 높은 사람한테는 정확하게 이 패턴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먼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아 난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미친 듯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상상하는 건 시간이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돼요. 자 그러나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내키지 않는 일을 하고 싶지 않는 일을 많이 해서 내적 동기가 많이 손상되고 무그룩해졌습니다. 누가 하래? 저도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 두려워서 그래서 대학원을 갈 때 내가 저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면 저 선생님은 내한테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시키지 않을 거고 내가 원하는 걸 저 선생님한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는 지도교수를 그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맞았어요. 미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학금을 구해가면 누구한테 구속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구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얘기예요. 부모님한테도 아닌 그래야지 내가 죽어도 장학금 받으니까 내가 그 시간 내가 마음대로 즐길 수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나 무슨 일을 지금 생각하면 내가 바보였어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지 말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여행을 했으면 지금의 나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저희 논문 주제는 열정과 자기 일치 목표가 목표 승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이 저 주제로 논문을 썼지만 자기에게는 전혀 적용시키지 못하고 자기 문제가 뭔지조차 알지 못하는 하나만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재적 동기의 강력함을 안 돼요. 그거는 연구 안 해도 알고 있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문제는 저희 내재적 동기를 마음대로 부려 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포텐을 터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논문을 하는 거지 내재적 동기가 강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논문을 써요. 본인이 대학원 공부를 얼마나 쓸데없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걸 알기 위해서 또는 알았다고 논문을 썼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도교수였으면 어떻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동기 수준에 따라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논문 주제로 삼아가지고 그걸 나름대로 파악을 해봐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똑같은 연구를 하더라도 실제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 그토록 뻔한 이야기를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하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어디가 옳은 방향일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어디가 옳은 방향이라니? 내재적 동기를 자기가 마음대로 써가지고 자기의 포텐셜을 극대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문재인을 뽑을까요? 홍조비를 뽑을까요? 어느 게 옳은 방향이?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죽을 때까지 안 가셔요. 특히 M자형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야 됩니까? 왜 없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에게 또 다른 동기로 작동하는 거야. 여러분하고 내가 이렇게 집단 상담이 아닌 것 같은 집단 상담을 하면서 개인 상담을 하는가. 그거는 제가 현재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고 얼마나 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어질까요? 뭔 소리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내가 살아있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는 걸 저는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매재 작품을 보니까 우선 후에 대해서 일을 안한다는 그 느낌을 가졌을 때에 대해서 공개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훌륭한 지적이에요. 똑똑하네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군요. 본인이 삽질했다는 걸 이제 깨닫고 이제 미국 유학 가는 거예요? 네. 훌륭해요. 자, 이런 상황이 매재적 동기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다 작동하는 거지 그게 자기한테 긍정적이면 작동하는 게 매재적 동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박사 과정도 심리학과 교육학 중에 어디에 지원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어느 쪽을 지원해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뭘 공부하고 박사를 받아도 이 학교에서 자리 잡기는 힘든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자리 잡기는 더 힘드니까요. 어차피 뭐 본인이 그렇다고 자리를 못 잡느냐. 아니에요.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어떤 애들이 자리를 잡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애들은 자리를 잡아요. 네. 오랫동안 저는 베스트셀러가 듣게 돼야 나이도 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 영감을 얻고 싶습니다. 오 마이 갓. 나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꿈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도 잘 못 이뤘거든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싶었는데 잘렸거든요. 정말 당신한테 영감을 줘야 하는 천원.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서 제대로 성공도 못했는데 무슨 영감을 줘요. 세상에. 저희 구체적인 진로기획을 세웠는데 박사님의 조언을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조언 다 줬죠? 네. 조언 다 줬어요. 또 뭐 추가 질문 있으세요? 충분하지 않은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질문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네. 제 건데요. 아 그러세요? 어이고. 네. 제가 답변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긍해요. 수긍하시죠? 네. 제 머리를 제가 깎아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긍하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M자형이 인간의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데요. 그거 있잖아요. 머릿속에 분명한 목표를 그려서 자신을 설득하고 실행에 옮기면 돼요. 네. 맞아요. 그게 맞는데 시지프스가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네. 저것도 2주 전에 했던 건데 저 때 좀 많이 우울했고 지금 좀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시지프스 상황에는 주기적으로 들어가요. 네. 그거는 마치 감기처럼 찾아와요. 네. 감기처럼 찾아와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오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기적으로 감기를 앓는 사람. 본인도 주기적으로 감기를 앓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본인 나름대로 몸과 건강관리를 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가장 최근에 감기를 들을 때는 언제였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 훌륭해요. 왜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감기가 걸린 게 아주 옛날인지 아세요? 네. 기본적으로 자기가 손 열심히 씻고 약질을 열심히 하고 이 날씨에 맞춰가지고 하고 무리하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본인이 기본적으로 이 튼튼한 체질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추운 날씨에 손도 안 씻고 약질도 안 하고 또 아주 가볍게 입고 열심히 다니다가 비까지 맞고 집에 가서 그냥 씻지도 않고 주무시래요.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상의 꾸준한 노력이 중요한 거네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그럴 때 그 질문일 때 선뜻 선뜻 놀라죠. 내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못하지? 라는 질문도 던지게 되고 왜 안 하고 있지?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학대하는 행위가 또는 자기 스스로를 반개하는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알게 되죠. 좀 비기 싫지만은. 약간 좀 그래서 강박적이 되죠.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본인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박사 과정에 심리학과 교육학과 어디 지원하는 거 상관없다고 그랬죠? 돈 많이 주는데 지원하면 돼요. 그런데 교육학과는 지원해봤자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줘요. 이제 그다음에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좋은 다 줬죠? 만일 심리학이든 교육학이든 어떤 분야에 그게 또 어떤 과냐. 그런데 본인이 지금 사실은 심리학 교육학이라고 생각한 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본인이 재미있게도 본인은 동기, 내재적 동기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거를 지원을 할 때 심리학 교육학과만 지원하라고 안 그래요. 어디까지 지원하냐면 이 경량학의 phd 과정까지 지원하라고 스코프를 넓혀요. 그러면 왜 그거를 지원하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지원해야지 일단 장학금 받을 찬스가 훨씬 더 넓어진단다 이렇게 해요. 경량학과에는 MBA를 지원할 사람들이 많이 하지 DBA 과정을 지원하지는 않아요. 이 닥터 오브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 뽑는 숫자는 적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 들어가면 장학금 받을 찬스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모든 경량대회에 대부분 DBA 과정도 있어요. PhD 아니더라도 그럴 때 많은 경량학 쪽에서 연구를 하는 교수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반 정도가 심리학 백그라운드에서 경량학과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회사의 조직에서 종업원들의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데 동기적인 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아주 고전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그러면 대학원생이 내가 옛날에 지도했던 대학원생도 그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 논문, 석사 논문 쓸 때 너 박사 지원할 때 심리학과나 지원하지 말고 가능하면 경량학적으로 서치를 해서 이런 토픽을 연구하는 교수들 리스트를 잡아오느라고 먼저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학 가게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전에 그 리스트 잡아오면 그 교수한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그 교수한테 편지를 다 쓰라고 그래요. 그것도 1년 전에. 1년 전에 쓰면요. 내년에 당신이 대학원생을 받을 계획이 있느냐라는 걸 사전에 확인을 해요. 그러면 계획이 있다. 한번 지원해봐라. 그러면 다시 그 교수한테 나는 이러는데 관심이 있고 당신이 연구가 이러는데 하는데 내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관심이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 어플라이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대학원생을 뽑을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현재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대학원생을 뽑고는 싶은데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사전 확인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은 그걸 사전 확인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글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하고 싶지 않은 애가 왜 유학 간다고 준비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가 대학 가려면 수능시험 보잖아요. 왜 수능시험을 봐야 하는지? 수능시험 봐야 되니까 그러지 않아요? 재밌둥은 우리가 수능시험 봐야 되는 거는 고등학교때나 중학교 때부터 이래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는 수능시험을 봐야 되는 것처럼 명확하게 이런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더 큰 엄청난 어려움은 뭐냐면 사람들마다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길은 자기가 찾아내야 되는데 스스로 그거를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걸 그런 능력을 심지어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섭득을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숙사까지 지급받은 사람이 미국 대학원에 유학 가겠다고 하면서 유학 가야 되는 가장 1차적인 준비가 뭔지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아직 졸업 안 했을 때요. 네. 아직 졸업 안 했대요. 어쨌든 간에 졸업을 하나하나 관계없어요. 졸업하기 전에 1년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깨에 상당히 비밀이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미국 대학원에 유학 갈 생각이 없는 학생한테는 이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겠지만 대학원에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미국의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든지 또는 뭐를 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탐색하고 준비하는 거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누구한테나 필요해요. 관역을 맞추는 상사와 남자를 원해요. 네? 네. 이제 끝내요. 네. 이 사연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어요.